새싹이 너야? 하, 오늘 날씨 참 좋다. 비 온 뒤에 풀라음이 느껴지지 않아? 저길 좀 봐.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과 한가로이 논의는 흰 비둘기들. 전부 생기와 활력이 넘쳐. 네가 세운 에덴에서 평화의 시대의 책들에 묘사된 삶을 본 것 같아. 음, 아쉽게도 그 책들에 적혀있는 러브 스토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. 뭐? 보스가 내 그림책을 안 태웠다고? 보스는 많은 걸 태워버렸지만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몰래 남겨뒀지.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어. 도시는 기계의 괭음 속에서 소생했지. 그렇다면 나의 러브 스토리는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? 세싹아, 난 급하지 않아. 난 이 에덴에서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고 있어. 적당한 때가 되면 사랑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지. 안 그래? 그리고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